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 2회 통합으로 실시되었던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제5과목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81번부터 90번까지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일반 그리고 91번부터 100번까지가 플랜트 배관 문제로 좀 보면 되겠고요. 81번 문제부터 봅니다. 오스테나이틱의 스테네스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오스테나이틱의 스테네스강 스테네스강은 크롬과 니켈을 탄소강에 합금처리한 합금강입니다. 합금강의 종류고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크롬계의 스테네스강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것과 그리고 18-18 스테네스강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오스테나이틱의 스테네스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틱의 스테네스강이라고 하는 건 18-18 스테네스강이라고 표현합니다. 18은 크롬 그리고 8은 니켈의 함량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평균 함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비자성체이면서 열처리를 해도 경화되지가 않습니다. 비자성체고 열처리를 해도 담금질과 같은 이런 열처리를 하더라도 경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스테네스강은 공기나 물에 대해서 부식이 잘 안 될 뿐더러 강한, 경한 이런 재료예요. 경한 재료이기 때문에 열처리를 해도 특별히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오스테나이틱의 스테네스강 같은 것도 그렇고 마탄자이틱의 스테네스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저온에서 취성이 크며 그랬습니다. 스테네스강은 질긴 편입니다. 질긴 편이기 때문에 상온상에서 봤을 때 저온이라고 하면 물론 상원보다 낮은 온도로 의미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취성이 크다고 했는데 취성이 크면 잘 깨져요. 그런데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크리프 강도가 낮다 그랬는데 열에 잘 견딥니다. 스테네스강은 내식, 내열용 합금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크리프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계 재료와 관련된 문제죠. 건설 재료라든가 플랜트 배관 재료라든가 이런 스테네스강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건설 재료라고 보고 지금 문제화 된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기계 재료 문제입니다. 3번을 답으로 봐야 되겠고요. 4번은 인장 강도에 비해 낮은 내력을 갖습니다. 가공 경화성이 좋고. 이렇게 답은 3번으로 봅니다. 82번 굴삭기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굴삭기라고 하면 굴삭기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흙을 퍼내고 그리고 한정된 거리 내에서 운반도 하고 그렇게 주로 굴삭용 건설 장비입니다. 굴삭기라고 하면. 그게 3대 요소다라고 하면 하부채. 하부채가 있습니다. 하부는 주로 구동형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부 회전채가 있어요. 상부 회전채. 그리고 상부 회전채 쪽에는 작업장치가 붙죠. 작업장치. 붐과 암과 버켓. 버켓이 붙게 됩니다. 그런 작업장치가 붙게 되는데 작업장치, 상부 회전채, 하부 구동채 이 세 가지를 굴삭기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83번은 타이어 굴삭기와 무한계도식 굴삭기를 비교할 때 타이어식 굴삭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는 아무래도 지반이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스팔트가 깔린 이런 상태에 깨끗한 이런 도면, 노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굴삭기가 타이어식 굴삭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계도식 타입에 비해서 기동성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일단 1번은 틀렸고 무한계도식이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지면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또 늪지라든가 습지 이런 곳에서 주로 늪지나 습지죠. 늪지나 습지와 같은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기 적당한 게 무한계도식 타입의 굴삭기가 되는 것이고요. 견인력이, 이번에 보면 견인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견인력은 무한계도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식보다는 무한계도식이 견인력이 좋다. 그러니까 약하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3번째 습지나 사지, 할지 운행이 곤란합니다. 습지나 사지, 할지 이런 곳에서 작업은 무한계도식이 적당하고요. 4번째 암석지, 무한계도식이 적당하죠. 작업 시 타이어가 손상되기 쉽다.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맞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83번은 답을 1번으로 보고요. 84번, 덤프트럭의 습관거리가 1.2m인 차를 왼쪽으로 완전히 꺾었을 때 오른쪽 바퀴의 각도가 45도, 왼쪽 바퀴의 각도가 30도일 때 덤프트럭의 최소 회전반경은 약 몇미터인가 그랬어요. 핑과 타이어 중심 간의 거리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최소 반경, 즉 회전반경을 구하는 공식 회전반경을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세타분의 축강거리로 봅니다. 축강거리로 보고요. 이때 이제 회전각 세타는 바퀴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세타는 바퀴의 각도, 바퀴의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회전반경을 구하는데 최소 회전반경은, 지금 최소 회전반경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최소 회전반경은 회전반경을 구해서 큰 값, 큰 값을 최소 회전반경으로 봐요.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을 최소 회전반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도로 계산한 것하고 30도로 계산한 것 중에서 큰 값을 최소 회전반경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분의 1.2m 해서 계산하면 1.7m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1번으로 봅니다. 회전반경 구하는 공식, 최소 회전반경 판단하는 것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요.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또 2차 실기시험 쪽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차 실집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 1차 실집에서 흩여해줍니다. 좌 quatre 실집에서 암기를 hacer